네,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위해 녹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녹음하고,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했으면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까지 설명드릴게요. 자,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를 가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라든가 오디오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시작을 하십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그 준비하는 비용도 들고, 그 다음에 시간도 더 많이 들어요. 스튜디오를 간다면 스튜디오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,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편집하는 시간이라든가,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. 그래서 이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스마트폰 옛날 기종 말고 최신 스마트폰들은 녹음 음질이 상당히 좋습니다.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음질이 괜찮기 때문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보통 MP3라는 파일로 녹음이 안 돼요. 그래서 녹음기라는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 녹음기라는 앱을 통해서 MP3로 저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녹음기라는 앱을 다운로드해 주세요.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녹음을 하시고요. 다 하신 다음에 파일명을 저장을 하실 때, 파일을 저장하실 때 이름을 한글로 하시면 안 되고, 영어와 숫자로 띄워쓰지 말고 붙여서 저장을 해주세요. 여기에서 확인을 클릭을 하시고, 그러면 좌측 상단에 줄 3개 보이시죠? 클릭을 하시면 내가 녹음한 파일들이 쭉 나옵니다. 거기에서 우측에 보면 점 3개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듣기, 편집명, 삭제, 공유를 할 수 있거든요. 여기에서 공유를 누르시는 겁니다. 자, 공유를 눌러서 뇌컴퓨터로 옮겨주는 겁니다. 자, 공유를 눌러서 뇌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카카오톡, 즉 뇌카톡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. 그래서 컴퓨터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고, 저는 이제 삼성플로우라는 앱을 씁니다. 노트북도 삼성이고, 그 다음에 제 스마트폰도 삼성이기 때문에 이 플로우 앱을 쓰면 상당히 빠르게, 간편하게 전송을 할 수 있거든요.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저장해서 컴퓨터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 방법이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.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제 컴퓨터 화면인데, 제 컴퓨터에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 폴더가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을 해서 아까 녹음한 파일을 바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카톡으로, 뇌카톡으로 보낸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삼성플로우라는 앱을 이용해서 다운로드해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녹음을 해서, 즉 녹음기라는 앱을 사용했죠. 그리고 나서 내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까지, 그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.